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티파니 형은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 리드보컬 출신이죠. 그룹 활동 이후에 미국에서 솔로 가수로 성공적인 활동을 했고 또 뮤지컬 페임을 시작으로 현재 시카고에서 럭시 하트 역을 맡으면서 실력을 또 한 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는데 와주셨어요. 대한민국 예술 문화인 대상 뮤지컬 부문 티파니 형님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카고를 보러 가야 되는데 소외가 남다리실 것 같은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김지욱 시피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21주년을 맞이하는 시카고의 럭시 하트 역을 맡게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시카고 식구들을 대표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희 시카고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관객분들 그리고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C&C 컴퍼니, 시카고 캐스팀, 크루, 엔삼블, 프린시플스, 그리고 타니아, 그렉,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뮤지컬계 그리고 그냥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사업을 칭찬해주세요.